방위사업청이 지난 30일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해군과 조선소, 방사청 사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보고3 배치2 선도함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장보고3 배치2는 2세대 격인 도산 안창호함에 이어 국내 독자기술로 설계하고 건조 중인 2세대 명품 잠수함으로 주요 설계 단계를 마치고 정상 건조 중에 있습니다. 장보고3 배치2는 도산 안창호함보다 표적탐지와 처리능력이 향상되고 SLBM을 이용한 은밀 타격 능력이 강화될 계획입니다. 또한 세계 두 번째로 국내에서 개발된 리튬 전지체계 탑재로 잠항일수가 증가되고 관통형 잠망경과 보조추진기 탑재로 작전 간 은밀성과 생존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